배낮이 희흠 내가 오니까 다 놀라가지고 머리가 그냥 쫄깃쫄깃 썼네 그냥 응 어 어 엄마 등에 떠올라 같구나 우리 돌구들 간식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처가 이렇게 그냥 다 이렇게 멍텅 멍텅 옆에 잘라 가지고 이렇게 놔두면 이제 또 살아요 내 포기 했는데 벌써 여기 하나가 꽉 찼습니다 간식 주러 가자 흐흐 얘네들은 여기서 쉬고 있네 야야야야 어디 갈라고 어디가 니 마음대로 나갈라고 응 일로 와 아침에도 자 자 우리 엄마 닭들은 잘 있나 어이구 잘 있구나 엄마 닭 5호 물도 있고 살 오이도 있고 엄마 닭 6호 잘하고 있네 엄마 닭 7호 맨날 꼬꼬딕 하면서 넘어치던 물도 있고 다 있네 오오 잘하고 있어 자 우리 닭장에서 보는 우리 조그만 텃밭 뭐 조그마하지만 다 있습니다 먹을 거는 다 있어요 이 엄마 닭은 내가 옆으로 가기만 해도 막 난리쳐요 저녁들은 어떻게 뭐 할까봐 오오 야 야 어어 무실어 어어 무실어 야 야 야 니 혼자 여기서 뭐해 응? 하하하하 하하하하 조그만 것들 요새 지금 엄청 많이 컸습니다 오 오 오 무실어 오! 요 놈 하나 올라갔다 엄마가 얼마나 지극정성인지 아주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토종 딱 두 마리만 노랗고 나머지는 다 그냥 천 개 같아요 실제는 천 개도 아닌데 상추 안에 소 꼬배만 다 먹네 상추보다 작은 놈들 야 상추를 그냥 다 밟아놨어 우리 병아리들 상추밭에서 상추밭에서 상추 쓰리하고 있구나 야 너것들 샅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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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샅 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일로 올라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